그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댓글 중에 늘 재밌게 적어주시는 구독자님이 계신데요. 이분께서는 해외에 계시고 늘 상전이라 일컫는 자녀분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주며 육아를 하세요. 그분께서는 제가 오래전에 업로드하였던 동화만 계속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동화 실적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분께서 동화를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 오늘은 세계 명작 동화 어린 왕자 로빈슨 크루소 80일간의 세계일주 잔잔하게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짧습니다. 자,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어린 왕자 밤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별은 아마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일 거예요. 그 별은 고작해야 집 한 채만 한 크기니까요. 그 별의 이름이 뭐냐고요? 어떤 사람은 소혹성 B612 라고 하는군요. 어린 왕자의 별은 하도 작아서 해가 지는 모습을 하루에 마흔 네번이나 볼 수 있어요. 그 별에는 바하밤 나무의 싹들이 몇 개 도단아 있어요. 바하밤 나무는 크게 자라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나중에 별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싹일 때 뽑아야 한다는군요. 어린 왕자의 별에는 연기를 붐는 화산과 잠들어 있는 화산이 있어요. 그리고 단 한 송이에 장미가 자라고 있고요. 장미는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씨가 싹을 틔운 꽃이에요. 해가 뜰 무렵에 예쁘게 피어났죠. 장미는 언제나 잘난 척만 했어요. 자기한테는 네 개의 가시가 있어서 호랑이가 와도 무섭지 않다나요. 장미는 불평도 많았어요. 제때 물을 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부리고 바람막이와 둥근 유리 덮개를 주지 않는다고 투달거렸어요. 어린 왕자는 다른 별을 가보기로 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별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화산의 그을음을 털어내고 바흐밤 나무의 싹들을 뽑아냈어요. 뽑아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미에게 물을 주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행복하길 빌어요.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사과하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린 왕자는 철새들을 따라 먼 여행을 떠났어요. 어린 왕자는 여러 별에 차례로 들렀어요. 처음 찾아간 별에는 명령하기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어 신하가 한 명 찾아왔구나. 저는 임금님을 잘 모르는데 임금님은 어떻게 저를 아시죠? 임금에게는 모든 사람이 신하다. 어린 왕자는 몹시 피곤하여 하품을 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예의가 없구나. 하품을 하지 마라. 라고 명령했어요. 임금님 저는 여행에 지쳐있어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하품을 해라. 명령이다. 임금님은 걸핏하면 명령을 내렸어요.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을 떠났어요.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린 왕자에게 자기를 우러러 보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세 번째 별에는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늘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죠. 네 번째 별에는 온 세상에 별을 세고 있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고 다섯 번째 별에는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별에는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을 만나본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정말로 이상하단 말이야. 어린 왕자가 일곱 번째로 찾아간 별은 지구였어요. 이상한 곳이네. 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별을 잘못 찾아봤나? 밖에서 볼 땐 초록색이더니 여긴 온통 모래투성이네. 어린 왕자는 사하라 사막에 도착한 거예요. 그곳은 무척 더웠어요. 어린 왕자는 뜨거운 사막을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다가 사막에 떨어진 비행기와 비행사를 만났지요. 비행사는 고장난 비행기를 고치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비행사 곁에 소리 없이 다가갔어요.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비행사는 수스라치게 놀랐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아이를 만나다니 지금 꿈을 꿈을 꾸고 있나 싶었어요. 비행사는 멀뚱이 어린 왕자를 쳐다보았어요. 난 지금 바빠. 비행기를 빨리 고쳐야 하거든. 그리고 난 그림을 그릴 줄 몰라. 비행사는 어렸을 때 코끼리를 삼킨 부하뱀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두들 모자로만 본 거예요. 그 뒤로 비행사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죠. 못 그려도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비행사는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잖아. 양을 그려줘.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비행사는 이번엔 양을 그렸어요. 이 양은 병 들었잖아. 비행사는 다시 양을 그렸어요. 에이 무슨 양이 이래 뿔이 나 있는걸. 그럼 이 양은 어떻니? 너무 늙었잖아. 나는 어린 양이 좋아. 비행사는 마음이 바빴어요. 빨리 비행기를 고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왕자에게 대충 상자를 하나 그려주며 말했어요. 이 상자 안에 양이 있어. 알겠니? 그러자 어린 왕자의 얼굴빛이 환해졌어요. 난 이런 것이 갖고 싶었어. 아니 양이 잠들어 있네? 넌 어디서 왔니? 너의 집이 어디지? 비행사가 묻자 어린 왕자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어. 저기 내가 살던 별이 보이는걸? 어린 왕자는 별에서 살던 이야기와 별을 떠나 여행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내 별에는 두거운 장미가 있어. 자기 같은 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자랑스러워 했지. 그런데 지구에 와보니 장미가 엄청 많던걸? 내 장미가 이 사실을 알면 꽤 속상해 할걸? 어린 왕자는 장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여우를 만난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나는 지구에 와서 여우를 만났어. 여우에게 같이 놀자고 하니까 길들여지지 않아 놀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물었지. 길들여지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여우가 가르쳐 주었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이가 되는 거래. 그러니까 친구가 되면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주고 친구가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만약 친구가 날마다 오후 4시에 와준다면 3시부터 마음이 설레인다는 거야. 비행사는 비행사는 물이 떨어져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와 함께 우물을 찾아 나섰어요. 둘은 사막을 하염없이 걸었어요. 어린 왕자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중얼거렸어요. 별은 아름다워. 그것은 저별 어딘가에 꽃이 하나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모래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막은 참 아름다워. 그것은 저 사막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비행사가 말했어요. 그래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지. 두 사람은 곧 우물을 찾아냈어요. 우물에서 목을 죽인 뒤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아저씨 비행기를 다 고쳤다고 했지?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네. 나도 오늘 내별로 돌아가. 어린 왕자는 비행사가 그려준 양그림을 품속에 넣었어요. 어떻게 내별로 돌아갈 거니 방울뱀이 도와줄 거야. 자기가 물면 내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거든. 오래 걸리지 않는데 그때였어요. 방울뱀이 스르르 기어와 어린 왕자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물었어요. 비행사는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어요. 어린 왕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아저씨 밤이 되면 밤하늘을 쳐다봐. 그러면 내가 많은 별들 가운데서 웃고 있을 거야. 어린 왕자는 비행사의 볼에 입을 맞추었어요. 나침내 그 어린 영혼은 자기별로 돌아갔어요.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날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어린 왕자가 손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로빈슨 크루소 난 바다 앞에 서면 용기가 나. 뱃사람 로빈슨 크루소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무척 좋아했어요. 선장님 어떻게 별을 보고 길을 찾나요? 로빈슨 크루소는 호기심도 참 많았죠. 우르르르 철썩 철썩 로빈슨 크루소는 거센 파도가 쳐도 배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게 아주 행복했어요. 폭풍 가 몰아치던 어느 날 로빈슨 크루소가 탄 배가 벌렁 뒤집히고 말았어요. 안 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로빈슨 크루소는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 처음 보는 작은 섬에 다다랐어요. 겨우겨우 정신을 차린 로빈슨 크루소가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 아무도 없나요? 그러나 그러나 그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어요. 멀리 뒤집혔던 배가 바위에 걸려있는 게 보였어요. 이 섬에서 살아남으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해. 배가 가라앉기 전에 물건들을 챙겨와야겠군. 로빈슨 크루소는 바닷가로 떠밀려온 판자들을 주섬주섬 모아 뗏목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영차 영차 노를 저어 언제 바닷속으로 잠길지 모를 배로 향했어요. 이런 물건은 많은데 뗏목이 작은걸? 로빈슨 크루소는 몇 날 며칠 왔다 갔다 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날랐어요. 하루는 금화가 가득 든 상자도 발견했어요. 이런 건 이 섬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를 구해주는 사람에게 해줘야지. 마지막으로 금화 상자를 싣고 나오는데 배가 꼬로로록 꼬로로록 소리를 내며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로빈슨 크루소는 제일 먼저 배에서 가져온 도끼로 굴을 팠어요. 아, 이곳에 보금자리를 만들면 그만이겠는걸? 언제든 지나가는 배를 볼 수 있으니까. 바닷가 절벽에 파놓은 동굴은 꽤 아늑했어요. 타닥타닥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죠. 아,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로빈슨 크루소는 동굴에 누워 별을 바라보다가 슬퍼서 그만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기도 했죠. 대체 이 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로빈슨 크루소는 어느 날 섬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사나운 짐승을 만날지 몰라 총을 들었지요. 이곳 저곳 여기 저기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렁주렁 가득 열매를 단 야생포드나무와 젖을 먹을 수 있는 통통한 사냥들이 있었지요. 아, 그나마 먹을 것들이 있어 다행이군. 로빈슨 크루소는 터벅 터벅 걸어 동굴을 동굴로 돌아왔어요. 로빈슨 크루소는 사냥을 잡아와 목장을 만들고 젖과 고기를 얻었어요. 야생포도를 말려 건포도도 만들었죠.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 보글보글 국을 끓이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 지글지글 구워먹기도 했어요. 이제 사는 건 걱정 없어. 그렇지만 혼자 있어서 몹시 외로운걸. 로빈슨 크루소는 동굴벽에 날짜를 표시하며 집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로빈슨 크루소는 로빈슨 크루소는 로빈슨 크루소는 로빈슨 크루소는 로빈슨 크루소는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탕탕탕 총소리가 나자 식인종들은 펄쩍펄쩍 뛰고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으며 부들부들 부들 떨었어요. 그러더니 슬금슬금 배에 올라 도망갔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다니 로빈슨 크루소는 나무 기둥으로 다가가 겁에 질린 사람을 풀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은 꾸벅꾸벅 자꾸만 절을 했어요. 그만하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자네를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겠네. 로빈슨 크루소는 프라이데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먹을 것도 주었어요. 두 사람은 친한 친구처럼 함께 생활했지요. 프라이데이 자네가 곁에 있어 덜 외롭군. 저도 이곳에 살게 되어 참 좋아요. 프라이데이는 금세 총도 잘 쏘게 되었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사냥을 가는 길이었어요. 저기 배가 오고 있어요. 프라이데이가 바다를 가리키며 허겁지겁 로빈슨 크루소에게 외쳤어요. 아, 그렇군. 저 배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 두 사람은 바닷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커다란 배에서 작은 배가 내려지더니 그 안에서 우락부락 험상 굳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몇몇 사람들을 밧줄로 꽁꽁 묶은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끌고 봤죠. 잠시 섬을 둘러보고 오마. 그동안 너희들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프라이데이, 저 사람들을 구해주자.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사람들을 풀어주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저 배의 선장이랍니다. 못된 선원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선장은 로빈슨 크루소에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 나도 뱃사람이었어. 아주 오래전 폭풍우의 배가 뒤집혀 이곳에 오게 되었어.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당신을 집에 데려다주지요. 로빈슨 크루소는 기쁨의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몇 가지 침을 챙겨 곧 돌아오겠어. 그러고는 선장 일행과 작은 배를 타고 큰 배로 갔죠. 뒤늦게 달려온 못된 선원들이 울며 불며 소리쳤어요. 선장은 망설임도 없이 출발 명령을 내렸죠. 로빈슨 크루소가 선장에게 상자를 내밀었어요. 금화입니다. 부디 받아주시오. 아닙니다. 보답은 제가 해야지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 돈으로 편히 사세요. 로빈슨 크루소는 프라이데이와 함께 점점 멀어져가는 무인도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80일간의 세계일주 필리어스 포그시는 멋진 영국 신사요. 포그시는 시계처럼 정확한 것을 좋아하죠. 아, 새로울 하인이 도착할 때가 되었군. 잠시 후 한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장 파스파르트입니다. 포그시는 약속을 잘 지킨 새 하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 반갑네. 자네는 1872년 10월 2일 오전 11시 26분부터 내 하인이 된 걸세. 난 뭐든 정확한 게 좋아. 그날 저녁 포그시는 신사들의 모임에 참석했어요. 한 신사가 은행에 도둑이 들었다며 쯧쯧 혀를 찼어요. 영영 도둑을 잡지 못할 거야. 세계는 널뛰 넓으니까. 그 말을 들은 포그시가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 이제 80일이면 전 세계를 돌 수 있는 걸. 신사들은 어이없다는 듯 껄껄껄 웃어댔어요. 그러자 포그시는 자신 만만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죠. 나랑 내기를 해도 좋아. 2만 파운드를 걸지. 지금 당장 떠나서 정확히 1872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돌아오겠네. 그 길로 포그시는 하인과 함께 배를 탔어요. 포그시가 탄 배가 펄럭펄럭 깃발을 나붓기며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멈추시오. 이 배에 은행을 턴 도둑이 타고 있어. 형사 픽스는 두 눈을 번뜩번뜩 빛내며 범인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다가 그림과 꼭 닮은 포그시를 보고 깜짝 눌렀어요. 저 신사가 정말 도둑일까 옴짝 달성 못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는걸 픽스 형사는 포그시를 쫓아 배에 올랐어요. 며칠 뒤 인도에 도착한 포그시는 기차를 탔어요. 덜컹덜컹 요란하게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멈추더니 차장이 말했어요. 모두 내리세요. 여기부터는 철로가 없어서 다음 역까지 걸어가야 한답니다. 기차에서 내린 포그시는 한참 걷다가 코끼리를 타고 가는 인도인을 보았어요. 코끼리에 우리를 태워주고 길 안내도 해주시구려. 포그시는 인도인에게 돈을 건네며 부탁했어요. 그 덕에 포그시와 하인 파스파르트는 편히 길을 갔죠. 한 마을을 지나던 포그시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젊은 여자를 불에 태우려 하는 것이었죠. 늙은 부자가 죽어 아내도 산채로 장사 지내려는 거요. 포그시는 인도인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어요. 파스파르트 우리가 저 여자를 구해야 겠다. 늙은 부자로 변장한 파스파르트는 곧장 불길 뒤로 숨어들어 젊은 여인을 안고 벌떡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크게 놀라 소리치며 허둥지둥 흩어졌죠. 됐어. 어서 도망가자. 불에 타 죽을 뻔한 젊은 여인의 이름은 아우다 였어요. 괜찮다면 우리와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하겠어. 포그시의 말에 아우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는 인도를 떠나 홍콩에 도착했어요. 픽스 형사가 두리번 두리번 조심스레 다가와 파스파르트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어요. 포그시는 은행을 턴 도둑이요. 뭐라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픽스 형사는 버럭 화를 내는 파스파르트에게 자꾸자꾸 술을 먹여 취약했어요. 다음날 포그시와 아우다는 배를 타려고 푸드로 나왔어요. 이번에 갈 곳은 일본이랍니다. 하지만 배는 이미 떠났고 파스파르트도 보이지 않았어요. 픽스 형사가 시치미를 뚝대고 다가와 말했어요. 아 이런 하인만 배를 타고 떠났나 보네요. 일본으로 가는 다음 배는 이제 일주일 뒤에나 탈 수 있는데 그러자 포그시는 다른 배의 선장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일본까지 태워주면 많은 돈을 주겠어. 포그시는 꼭 약속대로 세계일주를 마치고 싶었죠. 픽스 형사는 별수없이 포그시를 쫓아 다시 배에 올랐어요. 한편 수르치에 고라떨어졌던 파스파르트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쾅 쾅 쾅 가슴을 쳤어요. 어떻게 내 잘못이야 수르치에서 배의 출발 시각이 앞당겨진 걸 알려드리지 못했어. 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한 파스파르트는 서커스단에 들어갔어요. 서커스단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며칠 뒤 일본에 온 포그시와 아우다는 마침 서커스 공연을 보러 오게 되었어요. 어쩜 정말 대단한 공연이네요. 그때 서커스단원들이 몸으로 쌓은 탑이 우르르 무너지며 한 사람이 뛰쳐나왔어요. 포그시 포그시 저예요. 파스파르트예요. 파스파르트는 다시 포그시와 여행을 떠났어요. 직직 폭폭 기차를 타고 미국 땅을 가로지를 떼었어요. 인디언들이 나타나 마구마구 공격을 해댔죠. 기차에 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싸워 인디언들을 물리쳤지만 파스파르트는 그만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기차에서 내릴 테야 파스파르트를 두고 갈 순 없어 포그시는 목숨을 걸고 파스파르트를 구했어요. 파스파르트는 고마워 눈물이 그렁그렁 해졌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여행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많았어요. 기차도 이미 떠나버리고 없었지요. 이러다가 내기에 지겠는걸? 발을 동동 구르는 포그씨에게 픽스 형사가 도움을 주었어요. 도출단 썰매를 구할 수 있어요. 그걸 타고 가면 돼요. 픽스 형사는 어서 영국으로 가 포그씨를 체포할 속셈이었죠. 포그씨 일행과 픽스 형사는 썰매를 타고 여기 있는 오마하까지 간 다음 뉴욕행 기차를 탔어요. 뉴욕에서도 어려움은 그치지 않았어요. 영국으로 가는 배가 떠났기 때문이었죠. 다음날 포그씨는 부드로 나갔다가 항구에 막 들어오는 배를 보았어요. 이보시오 선장 우리를 영국에 데려다 주면 돈을 주겠어. 싫습니다. 난 지금 무척 피곤하단 말이요. 포그씨는 어쩔 수 없이 선장을 배에 가두었어요. 자 출발 선장에게는 나중에 은혜를 갚겠어. 아우다와 파스파르트 그리고 픽스 형사는 포그씨의 거침없는 행동에 놀라며 서둘러 배에 올랐어요. 꽁꽁 묶여 선실에 갇힌 선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마침내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 오전 영국의 항구에 다다른 포그씨는 선장을 풀어주며 많은 돈을 주었어요. 선장도 허허 웃을 수밖에 없었죠. 만세 이제 런던에 가면 세계 여행은 끝이야. 그 순간 픽스 형사가 포그씨에게 소리쳤어요. 은행을 턴 당신을 체포하겠어. 그 길로 포그씨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픽스 형사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포그씨 도둑이 도둑이 이틀 전에 잡혔다는군요. 포그씨는 픽스 형사에게 쌩 주먹을 날렸어요. 포그씨는 헐레벌떡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러나 기차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여덟시 오십분. 아 내가 치고 말았어. 5분이 늦다니. 다음날 포그씨는 주섬주섬 자기가 가진 것들을 정리했어요. 아우다 미안해요. 당신을 잘 보살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네요. 괜찮아요. 포그씨 저를 아내로 맞아주시겠어요? 아우다의 말에 포그씨는 다시 힘이 났어요. 그날 저녁 포그씨가 파스파르트에게 말했어요. 아 파스파르트 월요일이 내일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테니 목사님께 말씀드려 주게. 파스파르트는 신이나 펄쩍펄쩍 교회로 뛰어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파스파르트가 돌아와 헐떡헐떡 갑분 숨을 쉬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포그씨 놀라지 마세요. 글쎄 내일이 일요일이라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토요일이고 약속 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동쪽으로 세계여행을 해 하루를 번 거예요. 포그씨는 당장 마차를 몰아 신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렸어요. 1872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정확히 80일간의 세계일주였어요. 내가 해냈어. 난 행복한 사람이야. 포그씨는 2만 파운드의 돈보다 더욱 소중한 연인 아우다를 얻어 하늘을 날듯이 기뻤답니다. 어린 왕자 밤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별은 아마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일 거예요. 그 별은 고작해야 집 한 채만 한 크기이니까요. 그 별의 이름이 뭐냐고요? 어떤 사람은 소혹성 B612 라고 하는군요. 어린 왕자의 별은 하도 작아서 해가 지는 모습을 하루에 마흔 네번이나 볼 수 있어요. 그 별에는 바하밤 나무의 싹들이 몇 개 도다나 있어요. 바하밤 나무는 크게 자라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나중에 별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싹일 때 뽑아야 한다는군요. 어린 왕자의 별에는 연기를 붓는 화산과 잠들어 있는 화산이 있어요. 그리고 단 한 송이에 장미가 자라고 있고요. 장미는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씨가 싹을 틔운 꽃이에요. 해가 뜰 무렵에 예쁘게 피어났죠. 장미는 언제나 잘난 척만 했어요. 자기한테는 네 개의 가시가 있어서 호랑이가 와도 무섭지 않다나요. 장미는 불평도 많았어요. 제때 물을 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부리고 바람막이와 둥근 유리 덮개를 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어요. 어린 왕자는 다른 별을 가보기로 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별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화산의 그으름을 털어내고 바흐밤 나무의 싹들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미에게 물을 주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행복하길 빌어요.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사과하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린 왕자는 철새들을 따라 먼 여행을 떠났어요. 어린 왕자는 여러 별에 차례로 들렀어요. 처음 찾아간 별에는 명령하기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신하가 신하가 한 명 찾아왔구나. 저는 임금님을 잘 모르는데 임금님은 어떻게 저를 아시죠? 임금에게는 모든 사람이 신하다. 어린 왕자는 몹시 피곤하여 하품을 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예의가 없구나. 하품을 하지 마라 라고 명령했어요. 임금님 저는 여행에 지쳐있어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하품을 해라. 명령이다. 임금님은 걸핏하면 명령을 내렸어요.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을 떠났어요.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린 왕자에게 자기를 우러러보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세 번째 별에는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늘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죠. 네 번째 별에는 온 세상에 별을 세고 있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고 다섯 번째 별에는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별에는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을 만나본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정말로 이상하단 말이야. 어린 왕자가 일곱 번째로 찾아간 별은 지구였어요. 이상한 곳이네. 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별을 잘못 찾아봤나? 밖에서 볼 땐 초록색이더니 여긴 온통 모래 투성이네. 어린 왕자는 사하라 사막에 도착한 거예요. 그곳은 무척 더웠어요. 어린 왕자는 뜨거운 사막을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다가 사막에 떨어진 비행기와 비행사를 만났지요. 비행사는 고장난 비행기를 고치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비행사 곁에 소리 없이 다가갔어요.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비행사는 수스라치게 놀랐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아이를 만나다니 지금 꿈을 끄고 있나 싶었어요. 비행사는 멀뚱이 어린 왕자를 쳐다보았어요. 난 지금 바빠. 비행기를 빨리 고쳐야 하거든. 그리고 난 그림을 그릴 줄 몰라. 비행사는 어렸을 때 코끼리를 삼킨 부하뱀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두들 모자로만 본 거예요. 그 뒤로 비행사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죠. 못 그려도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비행사는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싫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잖아. 양을 그려줘.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비행사는 이번엔 양을 그렸어요. 이 양은 병 들었잖아. 비행사는 다시 양을 그렸어요. 에이 무슨 양이 이래 뿔이 나 있는걸. 그럼 이 양은 어떻니? 너무 늙었잖아. 나는 어린 양이 좋아. 비행사는 마음이 바빴어요. 빨리 비행기를 고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왕자에게 대충 상자를 하나 그려주며 말했어요. 이 상자 안에 양이 있어. 알겠니? 그러자 어린 왕자의 얼굴빛이 환해졌어요. 난 이런 것이 갖고 싶었어. 아니 양이 잠들어 있네? 넌 어디서 왔니? 너의 집이 어디지? 비행사가 묻자 어린 왕자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어. 저기 내가 살던 별이 보이는걸? 어린 왕자는 별에서 살던 이야기와 별을 떠나 여행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내 별에는 두거운 장미가 있어. 자기 같은 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자랑스러워했지. 그런데 지구에 와보니 장미가 엄청 많던걸? 내 장미가 이 사실을 알면 꽤 속상해할걸? 어린 왕자는 장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여우를 만난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나는 지구에 와서 여우를 만났어. 여우에게 같이 놀자고 하니까 길들여지지 않아 놀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물었지. 길들여지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여우가 가르쳐주었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이가 되는 거래. 그러니까 친구가 되면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주고 친구가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만약 친구가 날마다 오후 4시에 와준다면 3시부터 마음이 설레인다는 거야. 이제 비행사는 물이 떨어져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와 함께 우물을 찾아 나섰어요. 둘은 사막을 하염없이 걸었어요. 어린 왕자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중얼거렸어요. 별은 아름다워. 그것은 저 별 어딘가에 꽃이 하나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모래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막은 참 아름다워. 그것은 저 사막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비행사가 말했어요. 그래.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지. 두 사람은 곧 우물을 찾아냈어요. 우물에서 목일축인 뒤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아저씨 비행기를 다 고쳤다고 했지?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 어린 왕자는 비행사가 그려준 양 그림을 품속에 넣었어요. 어떻게 내 별로 돌아갈 거니? 방울뱀이 도와줄 거야. 자기가 물면 내 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거든. 오래 걸리지 않는데 그때였어요. 방울뱀이 스르르 기어와 어린 왕자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비행사는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어요. 어린 왕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아저씨 밤이 되면 밤하늘을 쳐다봐. 그러면 내가 많은 별들 가운데서 웃고 있을 거야. 어린 왕자는 비행사의 볼에 입을 맞추었어요. 아침내 그 어린 영혼은 자기별로 돌아갔어요.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날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어린 왕자가 손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로빈슨 크루소 난 바다 앞에 서면 용기가 나. 뱃사람 로빈슨 크루소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무척 좋아했어요. 선장님 어떻게 별을 보고 길을 찾나요? 로빈슨 크루소는 호기심도 참 많았죠. 우르르르 철석 철석 로빈슨 크루소는 거센 파도가 쳐도 배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게 아주 행복했어요. 폭풍과 몰아치던 어느 날 로빈슨 크루소가 탄 배가 벌렁 뒤집히고 말았어요. 안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로빈슨 크루소는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 처음 보는 작은 섬에 다다랐어요. 겨우겨우 정신을 차린 로빈슨 크루소가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 아무도 없나요? 그러나 그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였어요. 멀리 뒤집혔던 배가 바위에 걸려있는 게 보였어요. 이 섬에서 살아남으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해. 배가 가라앉기 전에 물건들을 챙겨와야겠군. 로빈슨 크루소는 바닷가로 떠밀려온 판자들을 주섬주섬 모아 뗏목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영차 영차 노를 저어 언제 바닷속으로 잠길지 모를 배로 향했어요. 이런 물건은 많은데 뗏목이 작은걸? 로빈슨 크루소는 몇 날 며칠 왔다갔다 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날랐어요. 하루는 금화가 가득 든 상자도 발견했어요. 이런 건 이 섬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를 구해주는 사람에게 줘야지. 마지막으로 금화 상자를 싣고 나오는데 배가 꼬로로록 꼬로로록 소리를 내며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로빈슨 크루소는 제일 먼저 배에서 가져온 도끼로 굴을 팠어요. 아! 이곳에 보금자리를 만들면 그만이겠는걸. 언제든 지나가는 배를 볼 수 있으니까. 바닷가 절벽에 파놓은 동글은 꽤 아늑했어요. 타닥 타닥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죠. 아!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로빈슨 크루소는 동글에 동글에 누워 별을 바라보다가 슬퍼서 그만 눈물이 그렁그렁 해지기도 했죠. 대체 이 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로빈슨 크루소는 어느 날 섬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사나운 짐승을 만날지 몰라 총을 들었지요. 이곳 저곳 여기 저기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렁주렁 가득 열매를 단 야생 포드나무와 젖을 먹을 수 있는 통통한 사냥들이 있었지요. 그나마 먹을 것들이 있어 다행이군. 로빈슨 크루소는 터벅 터벅 걸어 동굴로 돌아왔어요. 로빈슨 크루소는 사냥을 잡아와 목장을 만들고 젖과 고기를 얻었어요. 야생포도를 말려 건포도도 만들었죠.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 보글보글 국을 끓이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 지글지글 구워먹기도 했어요. 이제 사는 건 걱정 없어. 아 그렇지만 혼자 있어서 몹시 외로운걸. 로빈슨 크루소는 동굴벽에 날짜를 표시하며 집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얼마나 많은 날들이 지났을까요? 하루는 작은 배가 섬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식인종들이잖아요. 로빈슨 크루소는 나무 뒤에 꼭꼭 숨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봤어요. 식인종들은 한 사람을 나무 기둥에 묶고 빙빙빙 돌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런 저 불쌍한 사람을 구해줘야지. 로빈슨 크루소는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탕 탕 탕 탕 총소리가 나자 식인종들은 펄쩍펄쩍 뛰고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으며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더니 슬금슬금 배에 올라 도망갔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다니 로빈슨 크루소는 나무 기둥으로 다가가 겁에 질린 사람을 풀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은 꾸벅꾸벅 자꾸만 절을 했어요. 그만하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자네를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겠네. 로빈슨 크루소는 프라이데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먹을 것도 주었어요. 두 사람은 친한 친구처럼 함께 생활했지요. 프라이데이 자네가 곁에 있어 덜 외롭군. 저도 이곳에 살게 되어 참 좋아요. 프라이데이는 금세 총도 잘 쏘게 되었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사냥을 가는 길이었어요. 저기 배가 오고 있어요. 프라이데이가 바다를 가리키며 허겁지겁 로빈슨 크루소에게 외쳤어요. 그렇군. 저 배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 두 사람은 바닷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커다란 배에서 작은 배가 내려지더니 그 안에서 우락부락 험상 굳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몇몇 사람들을 밧줄로 꽁꽁 묶은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끌고 왔죠. 잠시 섬을 둘러보고 오마. 그동안 너희들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프라이데이 저 사람들을 구해주자.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사람들을 풀어주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저 배의 선장이랍니다. 못된 선원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선장은 로빈슨 크루소에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 나도 뱃사람이었어. 아주 오래전 폭풍후에 배가 뒤집혀 이곳에 오게 되었어.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당신을 집에 데려다 주지요. 로빈슨 크루소는 기쁨의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몇 가지 침을 챙겨 곧 돌아오겠어. 그러고는 선장일행과 작은 배를 타고 큰 배로 갔죠. 뒤늦게 달려온 못된 선원들이 울며 불며 소리쳤어요. 선장은 망설임도 없이 출발 명령을 내렸죠. 로빈슨 크루소가 선장에게 상자를 내밀었어요. 금화입니다. 부디 받아주시오. 아닙니다. 보답은 제가 해야지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 돈으로 편히 사세요. 로빈슨 크루소는 프라이데이와 함께 점점 멀어져가는 무인도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80일간의 세계일주 필리어스 포그시는 멋진 영국 신사예요. 포그시는 시계처럼 정확한 것을 좋아하죠. 아 새로울 하인이 도착할 때가 되었군. 잠시 후 한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장 파스파르트입니다. 포그시는 약속을 잘 지킨 새 하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 반갑네. 자네는 1872년 10월 2일 오전 11시 26분부터 내 하인이 된 걸세. 난 뭐든 정확한 게 좋아. 그날 저녁 포그시는 신사들의 모임에 참석했어요. 한 신사가 은행에 도둑이 들었다며 쯧쯧 혀를 찼어요. 영영 도둑을 찾지 못할 거야. 세계는 널뛰 넓으니까. 그 말을 들은 포그시가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 이제 80일이면 전 세계를 돌 수 있는 걸. 신사들은 어이없다는 듯 껄껄껄 웃어댔어요. 그러자 포그시는 자신 만만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죠. 나랑 내기를 해도 좋아. 이만 파운드를 걸지. 지금 당장 떠나서 정확히 1872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오후 8시 45분 까지 돌아오겠네. 그 길로 포그시는 하인과 함께 배를 탔어요. 포그시가 탄 배가 펄럭펄럭 깃발을 나붓기며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멈추시어 이 배에 은행을 턴 도둑이 타고 있어. 형사 픽스는 두 눈을 번뜩번뜩 빛내며 범인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다가 그림과 꼭 닮은 포그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신사가 정말 도둑일까. 옴짝 달성 못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는걸. 픽스 형사는 포그시를 쫓아 배에 올랐어요. 며칠 뒤 인도에 도착한 포그시는 기차를 탔어요. 덜컹 덜컹 요란하게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멈추더니 차장이 말했어요. 모두 내리세요. 여기부터는 철로가 없어서 다음 역까지 걸어가야 한답니다. 기차에서 내린 포그시는 한참 걷다가 코끼리를 타고 가는 인도인을 보았어요. 코끼리에 우리를 태워주고 길 안내도 해주시구려. 포그시는 인도인에게 돈을 건네며 부탁했어요. 그 덕에 포그시와 하인 파스파르트는 편히 길을 갔죠. 한 마을을 지나던 포그시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젊은 여자를 불에 태우려 하는 것이었죠. 늙은 부자가 죽어 아내도 산채로 장사 지내려는 거예요. 포그시는 인도인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어요. 파스파르트 파스파르트 우리가 저 여자를 구해야겠다. 늙은 부자로 변장한 파스파르트는 곧장 불길 뒤로 숨어들어 젊은 여인을 안고 벌떡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크게 놀라 소리치며 허둥지둥 흩어졌죠. 됐어 어서 도망가자 불에 타 죽을 뻔한 젊은 여인의 이름은 아우다 였어요. 괜찮다면 우리와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하겠어. 포그시의 말에 아우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는 인도를 떠나 홍콩에 도착했어요. 픽스 형사가 두리번 두리번 조심스레 다가와 파스파르트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어요. 포그시는 은행을 턴 도둑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픽스 형사는 버럭 화를 내는 파스파르트에게 자꾸 자꾸 술을 먹여 취약했어요. 다음날 포그시와 아우다는 배를 타려고 푸드로 나왔어요. 이번에 갈 곳은 일본이랍니다. 하지만 배는 이미 떠났고 파스파르트도 보이지 않았어요. 픽스 형사가 시치미를 뚝대고 다가와 말했어요. 아 이런 하인만 배를 타고 떠났나 보네요. 일본으로 가는 다음 배는 이제 일주일 뒤에나 탈 수 있는데 그러자 포그시는 다른 배의 선장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일본까지 태워주면 많은 돈을 주겠어. 포그시는 꼭 약속대로 세계 일주를 마치고 싶었죠. 픽스 형사는 별수 없이 포그시를 쫓아 다시 배에 올랐어요. 한편 수레치에 고라떨어졌던 파스파르트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쾅 쾅 쾅 가슴을 쳤어요. 어떻게 내 잘못이야. 수레치에서 배의 출발 시각이 앞당겨진 걸 알려드리지 못했어. 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한 파스파르트는 서커스단에 들어갔어요. 서커스단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며칠 뒤 일본에 온 포그시와 아우다는 마침 서커스 공연을 보러 오게 되었어요. 어쩜 정말 대단한 공연이네요. 그때 서커스 단원들이 몸으로 쌓은 탑이 우르르 무너지며 한 사람이 뛰쳐나왔어요. 포그시 저예요. 파스파르트예요. 파스파르트는 다시 포그시와 여행을 떠났어요.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미국 땅을 가로지를 떼었어요. 인디언들이 나타나 마구마구 공격을 해댔죠. 기차에 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싸워 인디언들을 물리쳤지만 파스파르트는 그만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기차에서 내릴 테야 파스파르트를 두고 갈 순 없어 포그시는 목숨을 걸고 파스파르트를 구했어요. 파스파르트는 고마워 눈물이 그렁그렁 그렁그렁 해졌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여행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말았어요. 기차도 이미 떠나버리고 없었죠. 이러다가 내기에 지겠는걸? 발을 동동 구르는 포그시에게 픽스 형사가 도움을 주었어요. 도출단 썰매를 구할 수 있어요. 그걸 타고 가면 돼요. 픽스 형사는 어서 영국으로 가 포그시를 체포할 속셈이었죠. 포그시 일행과 픽스 형사는 썰매를 타고 여기 있는 오마하까지 간 다음 뉴욕행기차를 탔어요. 뉴욕에서도 어려움은 그치지 않았어요. 영국으로 가는 배가 떠났기 때문이었죠. 다음날 포그시는 부드로 나갔다가 항구에 막 들어오는 배를 보았어요. 이보시오 선장 우리를 영국에 데려다 주면 돈을 주겠어. 싫습니다. 난 지금 무척 피곤하단 말이요. 포그시는 어쩔 수 없이 선장을 배에 가두었어요. 자 출발 선장에게는 나중에 은혜를 갚겠어. 아우다와 파스파르트 그리고 픽스 형사는 포그시의 거침없는 행동에 놀라며 서둘러 배에 올랐어요. 꽁꽁 묶여 선실에 갇힌 선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마침내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 오전 영국의 항구에 다다른 포그시는 선장을 풀어주며 많은 돈을 주었어요. 선장도 허허 웃을 수밖에 없었죠. 만세 이제 런던에 가면 세계 여행은 끝이야. 그 순간 픽스 형사가 포그시에게 소리쳤어요. 은행을 턴 당신을 체포하겠어. 그 길로 포그시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픽스 형사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포그시 도둑이 이틀 전에 잡혔다는군요. 포그시는 픽스 형사에게 쌩 주먹을 날렸어요. 포그시는 헐레벌떡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러나 기차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여덟시 오십분. 아 내가 지고 말았어. 오 분이 늦다니. 다음날 포그시는 주섬주섬 자기가 가진 것들을 정리했어요. 아우다 미안해요. 당신을 잘 보살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네요. 괜찮아요. 포그시 저를 아내로 맞아주시겠어요? 아우다의 말에 포그시는 다시 힘이 났어요. 그날 저녁 그날 저녁 헐떡 헐떡헐떡 갓떡 숨을 쉬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포그시 놀라지 마세요. 글쎄 내일이 일요일이라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토요일이고 약속 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동쪽으로 세계여행을 해 하루를 번 거예요. 포그시는 당장 마차를 몰아 신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렸어요. 1872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정확히 80일간의 세계일주였어요. 내가 해냈어. 난 행복한 사람이야. 포그시는 2만 파운드의 돈보다 더욱 소중한 연인 아우다를 얻어 하늘을 날듯이 기뻤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